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된 지 고작 석 달 만에 사임을 하는 상황도 웃긴 것입니다만 그 사유가 석 달 만에 탄핵을 당해서라는 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방통위 탄핵 놀이를 적어도 한 달은 끌어왔으니 사실상 그냥 방통위원장이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자마자 탄핵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물론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검사장을 탄핵해버리는 그런 정신나간 집단이 벌이는 일에 무슨 논리와 무슨 이성을 기대하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대체 문제가 뭔지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사유라는 것이 뭔지 그런데 불분명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민주당 인간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올리는 글들을 찾아보시면 다 이런 식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불법을 수없이 자행했다.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수없이 많다는 불법 행위 중에 한두 가지라도 뭔지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안해요. 알 수가 없어요. 3개월 안에 무슨 방송 장악을 합니까? 자, 방송을 진짜로 방통위원장이 지난 몇 달 사이에 막 장악을 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잘했다. 와 시원하다. 와 드디어 문재인의 잔재가 밀려나간다. 와 이제야 달라졌다. 이런 게 하나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KBS 경영진이 교체되고 정권 교체되고도 1년 반이나 자리 보전을 하고 떠들어 제끼던 주진우 방송이 사라진 거? 이건 너무나 하찮은 일이죠. 게다가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쟤네들은 방송이 장악되고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장악됐냐고? 우파 진영이 방송에서 장악한 게 있기는 합니까? 아니요. 없다니까요. 2년 전, 3년 전 문재인 때 하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장악됐냐고? 기껏해서 민주당 것들이 탄핵 사유, 불법 행위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 이동관이 가짜뉴스 TF를 가동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방송 장악입니까? 8월 25일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9월 6일에 가짜뉴스 TF가 시작되는데 11월 9일에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표합니다. 두 달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 달 사이에 가짜뉴스 TF가 실제로 가동을 시작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방송 장악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불법 행위입니까? 그냥 통상적인 방통위의 업무인 거예요. 심지어 지들이 세웠던 한상혁, 비위 혐의를 받으면서도 정권 교체가 되고도 1년 반이나 방통위원장 자리를 보존하고 앉아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나간 한상혁이도 인사청문회 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뭐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고 치고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누가 보기에 극단적? 지가 보기에. 이런 말까지 하던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동관은 탄핵을 시킨다.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일제에 붙어서 민족을 배신한 원수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 영화들은 그냥 다들 판타지, 노사이언스, 픽션 영화들입니다만 어쨌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정재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저는 이게 정확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방통위원장 자리를 뺏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방송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설사 좌지우지는 못하더라도 알바뀌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운용했는데 정권이 바뀔 줄 몰랐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뺏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방송은 자기네 건데 어떻게 장악한 건데 이걸 바꾸려고 드느냐. 가짜뉴스 도장을 자기네가 막 찍어댈 때는 너무 좋았죠. 쟤네들은 제가 월드뱅크 통계를 읽고 있는데도 그걸 가짜뉴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이 그 도장을 찍으니까 그건 방송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송을 아예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방송산법이라는 미친 법이 어제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부됐다는 뜻입니다. 방송산법은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완벽하게 한 몸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자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방송산법이 뭐냐.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이에요. 한국인들은 지배구조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DNA에 이상한 게 새겨져 있는지 그냥 무조건 뭔가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방송산법의 내용이 뭐냐. 공영방송을 컨트롤하는 이사회의 숫자를 대폭 11명, 9명에서 21명으로 크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이사 자리는 누가 지명을 하느냐. 국회, 시청자위원회, 기자연합, PD연합, 미디어학회 등등 듣기만 해도 어떤 모양인지 감이 오시죠.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집단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절반 이상 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냥 민주당이 방송을 영원히 컨트롤하겠다. 공영방송은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나팔수로 쓰겠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이런 법이 바로 이 방송산법입니다. 그러니 거부권이 당연히 행사된 것이고요.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면 저부터 대통령한테 욕지거리를 했을 그런 미친 법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혼자서 추진한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방송산법은 똑같은 작업의 일환인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은 작업이고 같은 법입니다. 게다가 이동관 씨와는 좌파 진영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내려온 해무근 원한이 있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때 홍보수석으로 방송을 직접 대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들이 장악됐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장악하려고 한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방송이 장악됐었다면 광우병 선동이 일어났겠어요? 그거야말로 방송이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제조해낸 거짓쇼였는데 그 짓을 저질러놓고는 이제 와서 방송이 장악됐었다니 양심도 없습니까? 또한 이 탄핵은 정치적 노림수가 상당한 것이기도 해요. 넉 달 반 뒤면 총선이 있죠. 그런데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순간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뒤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임을 할 수도 없고요. 대통령이 다음 인선을 지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몇 달 뒤 자칫하면 총선 뒤에나 탄핵안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방통위원장은 그냥 공석이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미 3석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묶어버리면 사실상 방통위 자체의 직무가 몇 달 동안 그냥 정지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떠들어댈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찌라시가 조작해온 녹취록을 공영방송 MBC가 대선 직전에 전부 다 틀어버려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일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또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빠르게 사임을 하고 대통령실은 그 사표를 빠르게 수리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계략에 빠져버리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들이 여태 사퇴하라고 깨끗거리다가 막상 사퇴를 하니까 왜 사퇴하냐고 도망간다 비겁하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떠드는 중이에요. 이동관 탄핵안을 대표 발휘했다는 고민정은 이동관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글과 비겁하다 뺑소니다 이런 글을 같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고민정은 원래 좀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레퍼런스로 쓰기에는 좀 안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좋아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중이에요. 아니 적어도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민정인은 괴상하게도 그걸 둘 다 한 번에 하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고민정이 대표 발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주문에 뜬금없는 검찰청법으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검사 탄핵안을 그대로 멍청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채널A에서 고민정의 잘못이라고 보도하자 고민정은 발끈에서는 실무자의 실수지 내 실수가 아니라면서 메시지에 공격할 게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고민정씨 실무자가 쓴 걸 한 번 검토도 안 해보고 제출했다는 게 본인이 허수아비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뿐더러 메시지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대표 발휘한 탄핵소추안이 쓰레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있잖아. 뭔 메시지 메신저 타령을 하고 앉았습니까? 메시지가 실제로 썩었는데 더 쪽팔린 일이잖아요 지금. 어우 고민정은 진짜 무슨... 영상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임이 신의 한 수다. 민주당을 엿먹였다. 우측 진영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맙시다. 100대 뺨 맞다가 1대 피했다고 그걸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일 아닌가요? 잘잘못을 가지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진영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한 방 먹인 게 아니라 한 방 덜 맞은 거예요. 여전히 맞고 있고 말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저는 늘 곧 바뀔 겁니다. 변화가 가까이 왔습니다. 미래에는 다를 겁니다. 이런 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다고요. 그런 말을. 지금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